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 정권의 북한사랑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이번 정권에서 북한에게 굉장히 해주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북한이 돈 좀 벌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김정은이 말한대로 북한 경제에 좀 이바지를 해줘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쌀밥에 고깃국 먹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북한 애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미국 때문에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야당 때문에 그나마 몸을 사리는 모양새를 보였었지만 이번에는 슈퍼 여당이 된 뒤에 현 정권의 북한사랑은 이제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북한 기업들이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법 마련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면 정부가 북한 기업들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이 나왔고 한국 내에서 북한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인정을 하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으로써 사실상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하고 배치되는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 소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우리 정부가 공개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는 남북 경협활동 등을 정의한 경제협력사업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남한하고 북한이 주민의 경제적인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서 이온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해당 내용은 한국 기업이 북에 가가지고 기업을 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근거를 개정안 초안에세로 추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해당 법안에서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범위로는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나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이나 어업권, 정기열수자원 등 에너지개발 사용권 등이 포함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도 합작이 허용되며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행위도 허용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 측에서 이런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21대 총선 승리 후에 비핵화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고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북한 기업이 실제로 한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까지 마련을 해서 남북 협력의 핵심인 경제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고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로 많이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30년 만에 교류 협력법을 대폭 개정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북 상호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기업이 한국 시장에 와가지고 영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정부에서 국내법에 담겠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류 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 경제 협력 사업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가지고 북한이나 남북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또는 제3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펼치면서 영리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러하듯이 국제사회라든가 미국의 눈치가 있겠죠. 현재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국제사회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실질적으로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의 고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고삐를 풀어주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이면 자칫하면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드라이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거나 중국 못지않은 대북 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 관련된 이런 법안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이런 러브콜이 우리의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이 지금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질 않죠. 현재 북한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남북 협력이라든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일절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으며 그나마 지들 마음에 들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만 무슨 내정 간섭하듯이 한두 마디씩 그냥 툭툭 던지는 게 다입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장 몇몇 의견들만 좀 살펴보더라도 이런 법안 초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번 정부에서 우리 세금으로 북한 기업들 지원하겠다라고 나설 것이다. 정말로 가면 갈수록 더하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꽤나 보이고 이 남북 기업이 한국이나 북한 제3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펼치면서 영리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 측에서 북한 도와주려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그쪽으로 퍼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남쪽하고 북쪽하고 평등하게 무슨 자유경제를 펼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를 이게 과연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아까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호주의라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기업이랑 같이 뭘 할 수 있는 수준이나 되나? 아니 뭐가 뭐 아다리가 맞아야지 뭐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윤을 내던지 말던지 할 텐데 전혀 수준도 안 되는 기업들이랑 붙어 먹어가지고 무슨 이윤 추구를 한다는 이런 법안을 내는 거는 우리 기업들한테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라고 강요하는 거랑 뭐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통일부 측에서는 이게 눈치가 보였는지 남북 간의 경제 문화 상호 개방 내용을 담은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향후 추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실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측에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과의 기업 합작을 금지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의 강제 본국 송환도 의무화하는 등 대북 경제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남북 기업의 자유로운 왕래하고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경제활동을 트는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입법과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에 고운 시선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는 천안안 폭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었던 5.24 조치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 그 후속 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서면서 지금 너무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반대로 가고 있고 국민들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현 정권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이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북한과 독자적으로 남북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미국에서 대놓고 비핵화하고 보조를 맞추라고 강조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번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개정안도 한미 간의 갈등 확산의 계기가 될까봐 지금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북한과 뭔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 우회로를 찾는다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국제사회라든가 미국과의 그런 신뢰관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 역시도 현재 우리 정부의 그 러브콜에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우리 정부가 납작 수그린 저자세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감정까지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 네티즌들의 의견을 조금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격양된 반응들이 많은데 이런 법 개정을 누가 발의했는지 궁금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적국한테 활로를 열어주는 거냐라는 의견도 있고 해당 소식을 보고 있으면 무슨 노동신문 읽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좀 보더라도 북한한테 나라 넘기려고 환장한 겁니까? 북한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냐 개념을 말아먹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건 뭐 맞는 말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 애들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 몇 개나 있겠어요.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이 북한 기업이랑 같이 합장할 게 뭐가 있어? 뭐 북한 애들하고 스마트폰을 개발할 겁니까? 같이 뭐 차를 만들 겁니까? 아무리 봐도 뭐 자본력이라든가 기술력에서 뭐 전혀 같이 붙어먹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남북 기업 협력이라니 이런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뭐 무엇보다 씁쓸한 것은 현재 정부 여당이 뭐 180석이나 되는 그런 거대 권력이 되고 나서 한다는 게 자기 편 살리기하고 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 뒤집기 그리고 북한에 대한 배려들을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현 정권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과거 청산이나 하고 북한이나 빨라고 힘을 실어준 건 아니죠.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국정 운영 세력에게 힘을 실어준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상황에서 국내 위기 극복에 조금 올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아무튼 뭐 21대 국회 첫 번째 행보부터 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소식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이야기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